그리고 토요일 저녁부터 오늘까지 쭉 아팠어 진짜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밥도 못 먹은 그냥 하루종일 누워있다가 물 마시고 자고 반복 오늘 좀 뭐 좀 먹고 기운 좀 차렸는데 와 이러다 죽겠다 싶겠더라고요 물론 죽겠다 싶겠다는 생각은 안 했음 아직 죽기엔 젊으니까 그쵸 등급전이 있더라고요 파크래프트 등급전이 있어서 어 이거 재밌으려나? 근데 제가 스타일 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온리 bbs만 해서 한 일곱판 일곱판 했는데 평균 게임시간 약 4분 그러니까 30분이면 한 여덟판 하는 거야 빌드 먹히면 그냥 나가네 정확해요 만약에 센터에 배럭 짓고 있는 거 들킨다? 바로 나감 그냥 쿨하게 나옵니다 저는 어차피 답이 없거든 그냥 올리 bbs 뒤태이 하면 내일 시험인데 밤새고 본다 그냥 자라 뭔 밤샘이여 시험 봐야지 전 시험기간에 선생님 매운디보다 망함 아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매운디를 많이 해봐야 한 6시간 했거든요 6시간으로 내가 망할 시험이었으면 아 근데 여기까지 난 첫판 보고 어 랜덤이야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왜냐 상대도 어차피 1,400점이야 상대도 못한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딱 나눠주고 자 초보 특징 첫 번째 유닛 나오고 lcb 찍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림 미네랄 붙이는 게 좀 어설퍼서 저희 레벨에서는 괜찮습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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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 맞지 자 이 친구도 일로와서 베럭을 지어줍니다 자 여기서 베럭을 또 지어주면 됩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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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야 됐다 따단 딴 서플라이 지어주고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면 됨 마리나 마리 딱 정사를 딱 자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1,400은 이게 맞아 상위 티어에서나 이제 뭐 좀 건설적으로 하는 거지 우린 이게 맞아 우리는 이게 맞다 자 그럼 걸렸죠 상대앤 프로토스 상대앤 프로토스 자 들어가자 lcb도 와 그냥 자 자 들어가자 네 네 1400은 이게 맞아 아이슨 이게 되네 아 그럼요 1400은 이게 맞다니까 오늘 1000회 가겠는데 자 가볼까요 이게 그게 나올텐데 아마 밖에 나가면 그 통계가 나오거든요 플레이 시간 40분 총 게임 11게임 아니 어리였으면 한판하고 한판할 시간인데 11게임을 했어 이거 같게만이야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상대 1500점 아 1500의 벽은 좀 높은데 쉽지 않은데 야 망했다 근데도 괜찮아요 저희 레벨에서는 1도 아니야 야 모르겠다 일단 지워 일단 지워보자 커플 바로 지워주고 마린 뽑자마자 정찰 어 이거 브금이 브금이 벌써 좋은데 느낌이 좋죠 이거는 근본 브금 마린 뽑으면서 바로 정찰 1번에 지정해놓고 4번 같은 전략인가요 이거 밖에 못함 이거 원툴이에요 야 됐다 오케이 잡아 네 아 2승 좋았습니다 나이승 아 좋았습니다 곧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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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까 그 배럭 안 지워졌던 금앱 아닌가 뭔가 불안한데 몰라 그런거 모르겠고 일단 출발 9시에 지으면 된 아 1대1렘인가요 이거 혹시 오케이 오케이 그럼 믿고 9시로 가보겠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맞나 아 이게 1대1매비구나 어 어 아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다 모를 수도 있어 충분히 혹시 이거 모를 수도 있나요 이거 아무리 1300이라지만 이걸 모를 수가 있나 에라이 야 출발해 출발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아흠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에라이 여기 저 몰라 몰라 우리 집으로 정했다 이거 오케이 오케 이거는 이길만하다 1300점 아 맵이 나오는구나 시작하기 전에 아 몰랐네 야 오케이 잘 넣어놨다 흠 배럭 딱 채워주고 현재까지 상당히 안동적이야 마린 찍어주고 경찰 한번 가주고 이런 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제 bbs 팁을 살짝 봤는데 경찰을 바로 보내면 안된다 왜냐 눈치를 채기 때문에 근데 저희 레벨은 그런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눈치 못채 흐흐흐 눈치를 어떻게 채 우리는 1400점인데 어? 잭인가? 여기다 너도 와 자 본진적으로 끌고 가는게 포인트 최대한 늦게 들키기 위해서 본진에서 놀아요 이게 포인트다 자 이런식으로 됐다 헝거지요 악력만 내십시오 악력만 내십시오 악정 준비 완료 한판 불타볼까 의 소음이 역력을 행시오 전투 준비 완료 쑱쇼쇼 으흐흐흐흐흐흐흐흐 가버려 으차 자 나가자 GG 흐흐흐흐흐흐흐 아 좋았습니다 어 복음 좋아요 어어어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냥 놀아버림 처음에 첫 CS세계 담우먹기 롤루어 비교하면 그정도네 밀리좀 하시나요? 아 지금 오셨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뭔가 보여준다면서 보여주는건 1분대에 나가는 애쉬비뿐 어?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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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냥 망했다. 이거 어떡함? 이거 BBS가 아니라 그냥 B 뛰고 뛰고 BBS인데요? 괜찮아 아직 몰라. 우리 레벨에서는 아직 몰라. 어? 야 1200점대? 이건 내가 안 지지. 가보겠습니다. 지면 50점 떨어지는 거 아님. 설마 지겠어요? 그래도 실버와 브론조의 차이다. 제가 실버점도 되니까 브론조는 이기겠지. 차이가 안 느껴져요. 그랬다가는 전국 실버협회한테 무슨 짓을 당할지 모릅니다. 저는 전실협회에 가만두지 않는다. 야 좋다. 굿. 녀석 딱 골라서 서플라이 리파 딱. 굿. 자 1트. 성공. 성공. 네. B인가? 오히려 좋아. 야 가자. 뭐지? 아무것도 없는데요? 아무것도 없으면 자 들어가자. 길막 길막. 바로 번거 지워버리기. 녀석. 이 정도 레벨에서 드라곤 컨트롤? 절대 못하지. 뭔 컨트롤이야. 이게 맞지? 이게 맞지? 우리 레벨은 이게 맞다. 자 들어가자. 펑커 지워버리기. 나가셈. 가버려요. 성공. 성공. 아 좋습니다. 반가워요. 뭐야? 반응 속도가 좀 빠른데요? 보셨나요? 방금?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시네요. 아니에요. 지워짐과 동시에 마린 찍으면서 바로 정찰. 알죠? 읏츠. 아니 이쪽으로. 어? 여기지 그러면. 어?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막으면? 막으면 되지 않을까? 그렇죠. 야 다와 가자 가자 타이밍이다 지금 자 들어가자 내놓고 그냥 벙커링 악 엑시비로 맞게 절대 안되지 우리 레벨에서 안되거든 자 벌쳐 나오는거 기다리고 있죠 그냥 홀드해놓고 있다가 여기로 나오면 나가셈 나가셈 어 네 야 C등급으로 올라갔는데요 나잇 반응을 안하거든요 녀석 전혀 모르고 있구나 그냥 싱글 벙커링지 바로 벙커링 녀석 그냥 파이더는 깨버리기 어쩔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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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바로 드라군 몰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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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이 그냥 오택당 홀젠 나가 나가 이 녀석아 이 녀석아 응 파일럭 깨면되 응 파일럭 깨면되 응 내 서스 깨면되 베롱 베롱 으허허허 변했어 다버려 아 잡았습니다 곧 bump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